가기 싫은 이 따뜻한 데서 추운 곳으로 가고 있어요 12시간 오면은 한국 그 추운데 저희가 떨어지겠죠 반팔 입고 나시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공항 스타벅스 안에 들어왔어요 아이스커피 한잔씩 마시고 보딩패스 다 끝났고 이제 일욕만 하면 됩니다 한국가서 만날게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 기운이 다 빠진 것들 아시겠죠 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커피는 왜 안나올까나 스텔라 커피 주세요 스텔라 커피 빨리 드세요 폭발해요 폭발 알로하 알로하 이렇게 여기 한번 셔 불러보고 그리고 커피 주문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를 주문 받을 때 꼭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제가 영어 이름이 스텔라예요 스텔라로 이름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미국 사는 친구가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익숙합니다 껄랑껄랑 치세요 스텔라 불렀다 스텔라 불렀다 스텔라 불렀다 스텔라 불렀다 스텔라 불렀다 아로하 네 배송이 스텔라 불렀다 스텔라 불렀다 스텔라 불렀다 스텔라 불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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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